잡았을 때는 하도 예쁘지 이게 안 뜨거운 거 이렇게 잡았으니까 힐한테 거고 여기서 여기서 하고 훔 Không 며칠을 안 죽이러 가겠다. 며칠을 안 죽이러 가는데 스탱을 너무 빨리하면 니는 지금 흐러진 데가 어디야? 라켓을 딱 라켓을 흐러진 데가 어딨냐고 그를 흐러진대요. 카트가 대부분이 여기지? 여기는 늦었다는 소리지? 여기는 빨렸다는 소리지? 그러면 타이밍을 니가 딱 조정하는거야. 이 정도에서 맞춰야 돼. 그러면 타이밍을 늦게 잡아먹고 빨리 잡아먹고 니가 올라가는 타이밍은 올라가면 떨어지는 속도는 정확해. 올라가면 떨어지는 속도는 거의 비슷해. 그때 맞춰서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빠르단 말이야. 더, 더, 더. 더 손에 힘 떼야 돼. 더, 더, 더. 손에 힘 떼야 돼. 좀 늦게 때면 되지 않아? 올라가. 나이스! 먼저 먼저 왼쪽 열어. 네. 왼쪽을 열어놓고 하자. 여기쪽을. 대기 열어. 또 천천히 다 했다. 열고 나서 뚫어. 네. 열어. 아 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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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 쭉 들어가! 내가 잘할수 있어! 여기까! 여기가 우리다! 아! 쭉! 어, 전체가 크게 가야 돼. 오케이. 못 꿇는 거 같잖아. 빨리 연어, 연어,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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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지만 안 된대. 벌리지만 안 된대. 벌리지만 안 된대. 또, 또, 또. 가, 가, 가. 헤드가 붙여. 오케이, 헤드가. 가. 더 들어와야 돼. 때려는 너 잡으려고 마신다. 우선 이게 들어올 수 있어. 네가 힘을 안 돌리려면. 들어와서 나를 잡아줘야 돼. 그런데 먼저 잡으니까. 먼저 잡으면 날려가야지. 들어와서, 들어와서 잡으면. 들어와서. 들어와서 잡으면 들어와. 그냥 들어와서, 들어오게 만들어. 기곱한 사과. 탁. 다리야. 아. 아저씨. 아저씨. 얘네들 한 안 못 들고. 아저씨. 맞게. 뭐... 그런데. 파라벨은. 아저씨. 아저씨. 이사. 네가 앞붙여. 골이 이렇게 와줘, 봐봐. 골이 이렇게 와줘, 봐봐. 골이 이렇게 와줘. 골이 이렇게 와줘. 골이 이렇게 와줘. 골이 이렇게 와줘야 돼. 골이 낮은 데로 따라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쳐주는 상태에 비해 줘야 돼. 이렇게 치는 거 하고, 이렇게 치는 거. 빨리 온다고, 빨리 온다고. 이거 자체가 안 나. 여기서. 이거 하고. 그냥 쳐주다가. 덤비 할지. 없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꾸욱 내려두면. 네. 네. 부드럽게 손목 부드럽게 쏘였다. 조금만 더ว meditation 이즈에 올라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